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언박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작은 거 하나 왔어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해그린은 그래도 언박싱을 하면 장대하게 하는데 그죠? 장대? 장대? 자주 하는데 그죠?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란가 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서엽이라서 저희가 거의 2주일날 안 나오고 그래서 서엽인데 아직 거기에서 팬꽃이 없다고 하거든요. 보관한 꽃이. 그 서엽 완성분이고요. 자태가 아름다워서 한번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꽃이 피었었던 피다가 피지를 못했어요. 그죠? 이거는. 근데 이제 자태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나와 있는데 이제 칼라나 이런 것보다 여기 색이 나오고 있죠? 총 많은 거. 네. 이게 보통 이런 아이들이 화랑이라는 아이인데 촉당 10만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화랑이라는 아이입니다. 네. 아직 그 꽃을 피워보지도 않았고 어떤 칼라인지도 네. 꽃사진을 좀 보내주십사 했는데 없다고 하셔서 네. 그래서 한촉, 두촉, 세촉, 네촉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까맣게 치는 걸 무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기 아닌 좀 환경이 그래서 생겼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아이를 하나 해 보았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